아 아 피평 살인이 하늘 봐요 밤에 얼마에 들어가지 2만 8천원 프레임형은 940% 붙어 있고요 아홉배 반 붙어 있구요 1조 4천억 짜리 대공계약 자회사죠 그러니까 총액은 1조 4천억 인데 1년에 버는건 100억대에 1,200억대에요 여기서 흔들어 대는거는 이렇게 박스병을 상단에서 이렇게 맺는다는거는 조만간에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피평사람들이 많아요 상단에서 무너지지 않고 잡고 이 상단에 위에서 걸치는거는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호재가 뭔가 안에 숨어있는게 있는디 일단은 홀딩 하시구요 예 일단은 이 자리에 오면요 3만 7천원 목표가를 일단 3만 7천원에서 한번 문의를 주시구요 저자리까지 한번 3만 7천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1차 목표가 보고 싸우시구요 어 손절가는 이 자리에 얼마? 25,950원 손절가 25,950원 손절가 잡구요 이 자리가 깨지면 안돼요 손절가 여기 잡고 이 자리 근처에서 한번 문의 한번 해주세요 3만 7천원 대에서 7,8천원 이 사이에 이 자리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가 이 자리를 여기서 뚫은다 뚫은다 그러면 좀 세게 올라가요 이 자리를 뚫었을때는 높이가 좀 높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3만 7,8천원 대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요 자, intention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